어렵다 야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간호사의 혈관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한조들이 하나 둘 셋 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하나가 한명이 있어요 나머지들이 다 아 이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치명상이에요 그리고 30발 안에 송하나에게 치료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승리하는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?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30발 안에 몇 발까지 맞출 수 있을 거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돼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혈관찾으러 떠납니다 야 이거 치명상 때문에 더 아프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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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절 맞춰놔 오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완전 잘하는데 잠깐만 어딨어 어 두윤님 사는 사람이시나 두윤님 야 두윤님 두윤님 어디있지? 아 이거 알트제튼으로 가는게 훨씬 낫다 알트제튼으로 가는게 훨씬 낫다 아 어렵다 아 야핰 야핰 어 야 일단 진짜 애들 다 채우자 어차피 어차피 여섯 발 안에 충분히 채울 수 있을reat 아 완전 야 media 여기서 있다 여기 있다 야 아 다 탐대요 하나 둘 셋 insky 몇이에요? 575...575입니다 아....575! 많이 치웠어 많이 치웠어 만족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밍둥님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밍넴님 안에 안암방정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한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자 그럼 밍둥님의 실력 봅니다 하나 둘 셋! 혈관 찾아주세요 ㅎㅎ 혈관 찾아주세요 혈관 와 이거 진짜 정신사나운 거봄소 심중하게 쏴주고 있어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? 원래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 좀 뒤로 가주세요 한조님들 저는 많이 쐈어요 이러다가 영상 30분되요 빅눈님 빨리빨리 쏴주셔야 돼 30빨리 다 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총알 그러라고 빨리 쏘라고 많이 준 거예요 일부러 지금 송하나가 힐이 하나도 안 차고 있고 어! 졌어요 졌어요 어! 계속해서 감져봤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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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져봤죠? 빅눈님? 여기서 꿀튜브에 드리자면 빅눈님 ITZ를 누르면 치명상에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보일 수 있거든요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감으로 쏴야죠 아! 빅눈님 지금 총알이 한 발 남았습니다! 아! 아 좋대 소미는 체력이 몇이죠? 350입니다 소미는 체력이 350 와 장점아 잘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두 칠 575 굉장히 많이 채웠어요 뿌듯합니다 그 다음 밍둥님 350 채우셨습니다 과연 두유님은 얼마나 채울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쏴주세요 두유님 이게 두유님은 되게 침착하게 보고 있어요 저처럼 아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오! 잘 맞췄어요 그렇지 두유님 감 잡았는데 시작부터? 자 이렇게 쏘는 거거든요 네 역시 두유님 지축하면 말 없어지는 거 특기죠 두유님 지금 아무 말도 안하고 포비혈관이죠? 아니요 야 체력 굉장히 많이 차는 거 같은데 지금? 난하고 진짜 한 끈 사이에 가만히만 있구만 넌 한 거 아니야? 아니죠 아니죠 아 진짜 이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분 탓입니다 원래 남게 더 쉬워보여 자 롬나는 이러다가 풀피 차겠어요? 자 두유님 몇 발 남았지? 열 두 발이나 남았어요 롬나님 피 저보다 많이 찬 거 같은데 와 송하나 피가 저보다 많이 찬 거 같아요 지금 와 여덟 발 그냥 여유롭게 싸우셔도 두유님께서 우승할 것 같습니다 뭔가 자 두유님 세 발 남으셨는데 세 발 신중하게 둘 마지막 발 아 못 맞췄습니다 자 롬나님 체력이 어떻게 되시죠? 체력이 650 와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포비님께서 마지막으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포비님 꼴찌를 면할 수 있을 것인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송하나 겨뤄주세요 자 혈관을 타고 주사를 놔야 됩니다 무슨 어디서 주나고 있죠? 한대로 주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냥? 자기가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자 일단 벌써 열 발 쏘셨고요 포비님 어 근데 은근 잘하는데? 은근 잘 맞추고 있어 지금 일단은 치명상은 없어진 것 같거든요 자 민묵님이 송하나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보니까 아까 어 아 민묵님 이렇게 되면 어 불빛 찼어 불빛 찼어 불빛 찼어 불빛 찼어 어 불빛 찼어요 말도 안 돼요 어 어 어 어 링두아 이거 팀전 아니야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응 우리 포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혈관찾기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포빈의 우승이네요 와 이게 무슨일이지? 그럼 단순생님보다도 재밌고 안채고 기반한 커튼 출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